오늘 레크리션 시간도 있네요. 게임 하나 보다. 맛있겠다. 과자를 다 먹고 또 과자를 다 먹으러 간다. 오빠, 우리 다 먹는 거야? 어. 너무 재미있겠다, 오빠. 그렇지? 나는 키가 커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난 짬부해. 다 먹을 수 있어, 오빠. 귀여워. 내가 과자를 다 먹어주겠어. 우리 둘이 다 먹어주겠어. 그래도 은성이는 항상 그래도 세연이 옆에 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네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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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우프 되게 못하는데. 아이고. 나 예전에 엄청 못했어. 자, 친구들 캠핑 재미있어요? 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야. 팀장은 하람이, 정우예요. 자, 우리 그럼 연습으로 한번 해봐. 지석이랑 소윤이 한번 해볼까? 네. 지석이랑 소윤이 한번 해볼까? 네. 자, 그럼 지석이랑 소윤이가 한번 해보자. 준비, 시작. 아니야. 넘어가고. 오, 화났어, 화났어. 화나지. 또 갈등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또 반칙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니래요. 다시 해! 지석이 몰래. 뭘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지. 지석이가 여기 안 왔어. 지석이가 여기 안 왔어. 출발! 지석이가 여기 안 왔어. 왜 안 나요? 재밌어서. 이제 재밌는 걸 알았구나. 지석아. 너 요새 엄청 잘하고 있어. 잘했어, 지석아. 고마워. 역시 칭찬은. 재미있어서. 컸어, 컸어. 다시 잘 진정됐나 봐요. 아론, 두 번? 해, 상관, 너 세 번? 아니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가위바위보. 안 남아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깐만. 둘이서. 둘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 빠져. 너는 빠져. 저게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야? 잠깐만. 이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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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타깝다. 은성 입장에서는 규칙대로 너는 빠져라고 했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럼 나 이번으로 해 줄게. 참 힘들다. 그럼 가위바위보 다시 하자. 아니, 또 왜. 아이, 귀찮아 죽겠어. 죽겠다는 말 나쁜 말였다. 아니야. 죽겠다는 말이 나쁜 말이야. 아니야. 나쁜 말이야. 아니야. 나 지금 아예 안 무섭다. 어떡해. 내가 양보해줄게. 내가 양보해줄게. 채윤이가 양보의 화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양보할 수 있어. 내 첫 번째로 할 수 있어. 양보해준대. 어떻게든 달래 보려고. 수빈이가 오자고. 어떡해. 그러니까 아직 저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긴다. 아직 어린이고. 오, 예.